옥천 화인산림욕장 입니다. 입장료 4천원 받고 있습니다. 50여 년간 직접 숲을 갖고 오신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작대기 하나씩 짚고 가래 그 정도는 아니지 화인산림욕장은 개인이 50여 년간 직접 갖고 온 국내 최대 메타세커에어 숲 이라고 합니다. 입장료 받기 전 여름에 왔었는데 산책로는 바뀐 게 없어 보입니다. 전 여름에 오신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도적 촬영했다고 합니다 어? 이 옆에도 있는데? 며칠 전 TVN 드라마 촬영했다고 합니다 편백나무도 있나본데? 여유있게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나무 냄새가 좋습니다 정상까지 가는 길은 메타세카 에어와 소나무가 있습니다 정상까지 가는 길은 메타세카 에어와 소나무가 있습니다 장상까지 가는 길은 메타세카 에어와 소나무가 있는 게 높은 산이 아니라 걷기 좋습니다 정상뷰는 좋은 편은 아닙니다 내려가는 길엔 소나무, 잣나무, 편백나무, 삼나무 등이 있습니다 정상뷰는 좋은 편입니다 정상뷰는 좋은 편입니다 정상뷰는 좋은 편입니다 정상뷰는 좋은 편입니다 메타색 화이어와 삼나무를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사 McDermott의 방향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